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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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빈틈이어서 열개 미치겼대요. 난 총골이 아니고 백골이야. 일들 와서 제가 이소로 와 있는데 일들. 어딜 보내라는 사람도 있는데 죄가 그건 안 된다고 그러죠. 저 하는 대로 그냥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. 그냥 지가 어딜 모셔가면 지가 죄를 지는 것 같아가지고요. 미칠거만 같아. 얼른 뛰어왔다 뛰어왔다. 고온정, 마른정, 정말. 다 들었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좀 하우자잖아요. 이렇게 많이 했어요, 어머니? 많이 했어요. 이게 어머니 사진이에요. 앞으로 그냥 막 좋게 그래. 오래오래 사십시오, 어머니. 우리 어머니 찾게. 또 오래 살아. 어머님, 제가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 손을 잡고 계십니다. 당신의 따뜻한 손 오래 잡고 싶습니다. 고마워고요, 어머니, 나의 가만히. 탑.